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어떤 삶을 사냐 삶 오직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즉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극률 앞에 섰을 때 그 자비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지극히 마땅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미래 그 꿈과 계획마저도 뭐까지 말씀하셨냐 우리의 자녀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다 받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합당하면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너희는 주일 날만 아니라 또 평일 날도 어떻게 너희는 11초만이 아니라 모든 너희의 어떤 물질 재물마저도 드릴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버리시기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로 인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진정으로 맛보고 있다면 맛보게 된다면 그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게 되어진다면 그때 주시는 그 감격으로 인해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들여지는 영적인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체험하게 된다면 맛보게 된다면 바라보게 된다면 눈을 열어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설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고 넘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 당연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지느냐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영적 회복이냐 나의 모든 곳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사미 하나님이 위드위만의 원리스로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그 영적 회복 언제 회복해야 됩니까? 언제 체험해야 됩니까? 뭐 내년 이맘때쯤? 올 하반기 돼서야? 뭐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코로나가 이제 진짜 끝나야? 그때 체험하면 됩니까? 그때 회복하면 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날이 곧 이때라 다른 번역 성경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참되게 예배해야 될 그때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시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하라고 우리의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여기서 영이시다라는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와 많은 속성과 어떤 많은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냐 무소부제 즉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피조물에 계심으로 섭리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신다라고 이를 체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니이다 라고 영이신 하나님 시의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능력과 너무나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받게 되어지며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 끝내신 복음 안에서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며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어디서나 함께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너무나 밀접하게 가깝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 지금 나의 십자가 지금 나의 복음 이 복음은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고 결론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우리도 결론 내리는 남은 자의 길 그리고 그 성삼의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향하여 나의 모든 사건 속에서 뭘 발견하냐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는 순례자의 여정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393 배경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는 영이신 하나님 곧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자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출발은 어디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미리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함께 모여 드리는 그 공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지냐 절정으로 절정의 은혜를 치닫게 됩니다 그때 주신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절정의 은혜, 절정의 감격, 절정의 기쁨 언제?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 그렇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체험하여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마무리 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또 시작이에요 다시 주 앞에 나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을 올려 드릴 때에 또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지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어지는 그 예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24시 예배자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존재 어쩌면 다른 신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역시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성공이든 어떠한 성취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존재든 형상이든 아니면 이상이든 목적이든 그것을 향해 모든 인류는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들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젊음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들여서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끝은 무엇이냐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고 있고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있고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라 본지상 진노의 자녀예요 모든 것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그것이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나락으로 이끌게 되어진다 권력을 예배한 자는 권력에 지배당하고요 사람을 예배한 자는 사람에게 지배당합니다 물질을 예배한 자는 물질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속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노 불안 낙심 떨칠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감 두려움 그 속에 있다가 결국엔 지쳐 넘어져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예배의 대상들인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예배하며 살다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참되게 예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점검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것 매일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38의 언약 삼오직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확인하고 또 고백하시기 바라고 확신을 고백하며 그 확신 가운데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93의 배경을 누리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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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의 만남과 미리 오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도록 미리 흑암의 건세가 꺾여지도록 그 신분과 그 영적 세계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미리 누리고 하루를 출발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가운데 멈춰 서서 멈춰 서서 영적으로 멈춰 서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 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고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의 마지막에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사건 나의 감정 나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매듭 짓는 깊은 시간 가지는 겁니다 이 영적 시스템의 핵심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 곧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시는 감동으로 오직의 믿음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계속 구하는 것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로 완전히 결론 내려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오늘 하루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령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로 고백하는 삶 오직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고 이 복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삶 오늘의 삶이 최고로 누려지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 하나 오늘의 루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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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